구독 버튼을 눌러줘 나는 버섯이 너무 싫다, 크롱! 어머, 맛있는 버섯 리조또를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찾아줘 잘했어! 좋았어! 대단한걸! 야호! 밥을 지어보자, 물을 부어줘 쌀을 깨끗이 씻어줘 랄랄랄랄랄랄 할 수 있어! 잘했어! 밥숯에 쌀을 부어줘 좋았어! 밥이 완성됐어! 이제 김을 빼보자 할 수 있어! 대단한걸! 재료들을 다듬어보자 양파를 썰어줘 베이컨을 썰어줘 베이컨을 썰어줘 잘했어! 버섯을 썰어줘 잘했어! 좋았어! 마늘을 다져줘 대단한걸! 이제 본격적으로 리조또를 만들어볼까? 생크림을 만들어볼까? 생크림을 부어줘 재료를 넣어줘 재료를 넣어줘 잘했어! 밥을 넣어줘 소금을 뿌려줘 후추를 뿌려줘 재료를 잘 섞어줘 랄랄랄랄랄랑 조금만 더 힘내 음식을 예쁘게 담아볼까? 잘했어! 좋았어! 대단한걸!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어 친구에게 음식을 먹여줘 크롱! 크롱 크롱! 버섯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크롱! 크롱! 우리 크롱이 달라졌어요! 기글 Ma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